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에 있는 유튜브 JMCB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3년 제41회 충북연극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바라밤 빠바밤 빠바밤 네 2023년 3월 15일 탄내를 시작으로요 극단 청년극장 청주 시어터 제2에서 19시 30분 그리고 3월 16일 목요일 극단 청사 청주 예술 나눔터 네 여러분 옛날 그 우리 중간극장 있죠 지금은 청소년광장으로 변모한 그 중간극장 바로 맞은편 네 그 3층에 가면은 예술 나눔터가 있죠 거기서 거기 어딘가 네 그리고 3월 17일 그리운 입석 네 청주 예술의 전당 소금현장에서 19시 30분 그리고 3월 18일 토요일 밀정의 기록 네 극단 청해 네 청주 시어터 제2 16시 그리고 3월 19일 일요일 물고기 남자 네 이렇게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 그리고 예술 나눔터 시어터 제2에서 충북연극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국 배우님들이요 정말 네 열심히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네 우리 충북 도민과 청주 시민의 어 사랑 네 연극 관람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올해부터는요 이 충북 연극제가 요 어 유료 공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보시려면은 티켓을 구매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 세상이라는 곳에 어 들어가셔 가지고요 회원 가입 후 원하시는 어 공연을 예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이지 문화 예술로서 우리 시민과 일반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아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까움이 우리 그 문화 예술인들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처우 대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가셔 가지고 어 우리 그 공연을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어딘가 네 3월 16일 목요일 어 19시 30분 오후 7시 30분 예술 나눔 터에서 어 되는 이제 그 거기 어딘가가 상당히 지금 끌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원제는 리투아니아 라고 하는데요 어 연출은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네 네 이의 님께서 네 하십니다 어 그리고 우리 또 여기에 또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정수현 배우님께서 또 출연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금 상당히 예 지금 끌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 제 41회 충북 연극제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음 여러분들 공연 세상 들어가셔서 많이 보시구요 어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은 어 여러분들 그 이제 배우들에게는 일정의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배우님들 있으시면은 또 좀 더 원활하게 네 여러분들이 그 표를 예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저 제임스티비 문화예술로 어 정말 행복한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 아리오스